뉴스 특보입니다. 지진 발생이 예상됩니다.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음, 멋져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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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안 돼?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, 서둘러. 봉리나, 도와줘. 얼른 자셔. 감사합니다. 장난감도 소중하지만 너무 위험했어. 어, 산지 얼마 안 된 거라. 어? 지진이 멈췄다. 균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? 응, 사자. 사자. 준이야,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고. 나나도 함께 잘 봐. 사자 밑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.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아야 해.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. 전기 차단기를 냉고 가스벨브를 잠그는 거야. 야, 노래와 율동 다 함께 따라해봐. 지진이 나면 타자 밑으로 가요. 급히 밖으로 뛰어가지 말아요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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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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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문을 열어서 출구 확보해요. 전기 차단기와 밸브를 잠가워요. 위험할수록 꼭 침착하세요.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 해봐요. 약속 꼭! 뭐, 왜 내리려니? 지진이 다 나고. 준이야, 나나야, 괜찮아? 진이야, 나나야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